개구리 잡이 오갈돌이가 잡은 개구리 개구리 잡이 뭔데서 그랬어요? 멀경자입니다. 하나하나 한일자 두개입니다. 뚫은 뚫을권이죠. 오갈돌이가 갈고리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있는 갈고리니까 오갈돌입니다. 자 이렇게 개구리 잡이라고 하는 글자는 멀경과 한일 한일 뚫을권 오른갈고리를 합쳐서 개구리 잡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겨난 것입니다. 이 개구리 잡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약속해서 만든 겁니다. 아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준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? 어느 선생님이 그런걸 가르쳐줘요? 어떤 비디오에서 이런걸 설명해줍니까? 30년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나같은 사람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실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렇게 못합니다. 제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 개구리 잡이를 이루고 있는 개구리 잡이자를 만들고 있는 멀경 한일 한일 뚫을권 오름갈고리를 순서대로 전체 장면을 느끼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는 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개구리 잡이자를 영원히 연상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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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